파이팅 국민 여러분 경상도 문경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신곡에서부터 우리 가슴을 울려주는 추억이 담겨있는 옛 가요까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국민 여러분을 통해서 정상을 올라가는 신인 가수들의 동영문도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수분의 무대를 청해보도록 할텐데요 이분은 여러 인기 드라마의 OST를 불러서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분이죠 분위기 있는 노래 감성을 두드리는 노래 너 없는 세상은의 주인공 김재희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이베이 1974, 그 작품입니다 이하정 freaking 마음을 떠나던 너의 빈 모습 마음이 떠나던 너의 빈 모습 너의 빈 모습 자꾸 멀어져만 가만히 눈곱 다시 돌아온 나의 꿈을 안겨줄 거란 자신의 꿈 하필 원하는 너의 믿음이 전부 패악해져 마는 가만히 우린 너의 차갑던 빛이 나를 믿을게 만들래요 너 없는 하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 없는 빈자리가 제일 멋지지 않아 하필 원하는 너 없는 빈자리 하나하나 빈자리야 네가 있어서 난 몰랐던 거야 너 없이 다른 맘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나니까 네가 나는 여기 살아와 지킬 수 있네 여기서 기다려줄게 너 없는 하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 없는 하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 자리가 절대 멋지지 않아 너 없는 세상 이런 기분이야 니가 있어서 난 몰랐던 거야 너 없인 한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어 너에게 아무도 또 해준 것도 없는 나니까 니가 만든 우리 사랑 지금 보고 있네 여기서 기다려줄 뿐이네 여기서 기다려줄 뿐이네 세상 그 어떤 예쁜 펜프가도 당신이 참 좋습니다 김기용이 노래합니다 펜프가 좋은 해식 잠시만 기다려줄 뿐이네 아름다운 희 꽃들보기 아름다운 희 아름다운 희 아름다운 희 죽음을 차고 아름다운 희 아름다운 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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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